경상국립대학교 복합 스포츠 시설인 GNU 스포츠 콤플렉스가 1회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연 면적 7,779 제곱미터 규모인 GNU 스포츠 콤플렉스는 25m 길이의 8개 레인이 설치된 수영장과 최신 시설이 갖춰진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되며 개관 시간은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,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.